한글을 읽고 싶다고요? 한글이 궁금하다고요? 한글이 배우고 싶다고요? 그럼 외쳐볼까요? 한글 용사 아이야!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한글 용사 아이야의 모음 무기와 자음을 합쳐 단어를 만들어보세요! 한글 실력이 쑥쑥! 그림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요! 그림 스티커를 콕! 글자 스티커를 콕콕! 도톰한 에폭시 스티커를 콕 붙였다 쓱 떼었다! 끈적임 없는 안전한 스티커로 마음껏 붙였다 떼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과 동물 스티커! 떼었다 붙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음 모음 스티커! 네 가지 다양한 테마로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사물의 이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더욱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어봐요! 우리 집 사물 이름 붙이기 성공! 스티커북 4종 세트에 활용도 비치백까지! 집에서도 편하게! 나갈 때도 편하게! 떼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글자도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글을 궁금해하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할 때 꼭 시작해주세요! 한글 용사 아이아! 한글 스티커북 4종 세트가 4만원도 안 되는 가격 39,200원에! 지금 구입하시면 다용도 비치백까지 드려요! 데이비드 토이! 스티커북 4종 세트게 suc tant 이름도 다용! 대답! 문지 tsunami Cameron! 문지